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왕국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리는 첫 번째 사당은 시각의 하늘 섬에 있는 오코 우보의 사당입니다 제가 받은 보상은 호박이에요 이번 왕국의 눈물은 호박이 길쭉해요 그럼 출발 뭔가 장면이 웅장하네요 드디어 왔군 아 아 아 아 아 아 출발 출발 잡아서 이어주고 이어주고 잡고 붙이고 붙여 붙었다 돌려서 앞에다가 두고 가자 아 저쪽 위에 그 호박이 있거든요? 호박 챙겨갔어 여기다가 올려서 아 여기다가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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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올라갑시다 호박을 챙기고 요거를 가지고 가서 아닌가 가자 저걸로 연결해야지 저걸로 어 나오라고 높여 놓고 높여 놓고 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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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이고 자 걸리라고 자 걸리라고 붙여 누른 다음에 올라타자 올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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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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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레디 오케이 엄마가 자 좋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은 노코우오의 사당 창조하는 힘 챌린지를 끝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었나요?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음